아, 나 어쩐다. 다친 것 같은데. 야, 우찬아. 괜찮아? 네, 쌤. 저 괜찮아요, 할 수 있어요. 자, 이렇게 봐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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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병원에 가자. 게임은 내일도 있으니까. 어? 쌤. 저 꼭 지금 보여주고 싶어요. 제발 뜨게 해 주세요. 야, 우찬아. 자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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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해남 손님. 첫 번째 복식 기권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야, 우찬아. 우찬아. 야, 나우찬.